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복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요 이거는 못참지 4군단은 못참지 이깁니다 야 리븐 먹자 그냥 아 망토 먹자 망토 아트록스 붙었네 아 근데 이거 아트록스 이거 복궁 빼야돼 네 아 야소우 가네 여기 야소우만 끈 네 이제 볼게요 딱 3연패 하고싶다 3연패 집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맞어 지금 이거 가는거 맞냐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왜그래 나한테 갈랜다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껌 루난에다가 구인수 가자 다시 그 뭐야 괴생명체 용족으로 분배를 하자 야 나 이거 애쉬 찾을래 나 이거 제발 오케이 이거 누구 주냐 근데 지금 아 피관리해 모르겠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할만했다 투자를 할만했다 딱 봐도 딩거 들어있네 그니까요 이거 딱 봐도 딩거 들어있습니다 이거 알 음 피드스틱 먹자 연운 아 생각해보니까 오용족에서 이거 피드 괴생명체 받으려면 8렙까지 쳐야되잖아 그냥 칼리세타 템 다 줘야겠는데 이거 왜 괴생명체 각을 보고 있어 이거 언제 그걸 해 그쵸 아펠리오스 나오면은 바꿔줘야겠다 이거 템 아 아픈데 주껌 구인수 정손 아펠리오스 주고 루난을 근데 딜 템밖에 없는데 지금 오케이 워무그 가자 나 이걸 워무그 안 눌렀는데 랜덤으로 됐거든요 아 다행이다 워무그 들어가서 다행이다 이거 이미 3템 이거 그냥 이대로 줘도 나쁘지 않아 물리딜러에 그냥 이대로 줄게요 정손까지 하면은 또 하나 어떻게 처리하지 또 고민해야 돼 아 또 회피 떴네 니달리 7레벨 쳐놔야돼 이거 이거 다음 턴에 깨집니다 이거 7레벨 쳐놔야돼 하이머딩고 나올 수 있어 이거 7레벨 쳐놓겠습니다 이거 제발 아니 이자도 아니 돈만 남았어 야 아니 돈만 남았어 야 이거 8렙 치자 그냥 이거 개생명체 받자 제발 하이머딩고 아 뭐야 이거잖아 아 재생술사 볼리베오 나왔다 아 재생술사 볼리베오 됐네 그러니까 몇 재생이라고 말 안 했잖아 그쵸 하이머딩고랑 아이번이랑 해가지고 4재생까지만 보자 4재생술사 볼리베오 하면 되겠네 어차피 아이번이랑 할머딩고 쓰니까 4재생까지는 괜찮아요 이깁니다 모렐 하나 가자 모렐 와 진짜 1성 너무 많다 돈 모아야 되는데 일단은 칼리스타 자이라 말고 다 1성인데 그렇지 아 이자 말이 없다 아휴 모르겠다 이자 볼랜다 아 지금 당장에 아펠리오스 갈라줄 수가 없는데 이게 더 센데 지금 피들 아 아 아 오케이 아휴 뜨긴 했네 스킬 어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애들 볼리베오 그냥 해서 재생술사 해버릴까 아니 제발요 북극 먹자 어 누누 붙었네 이러면은 쓸만하지 아 아 진짜 왜 그래 어 나 다이머 된거 나 영적의 밝은 미래를 믿어 갈려 붙었고 재생 2개 됐는데요 이러면은 일단 쌓여내줘야지 재생을 아 얘한테 줘도 되겠다 2개니까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4재생 그냥 해도 되겠는데요 아이본이랑 그냥 하이머딩거만 써도 4재생인데 딱히 재생술사 한자리 안잡아먹어도 되겠네요 재생이 2개가 나와가지고 아니지 이러면은 육재생 가고 싶어지는데 또 이거 하이머딩거 만화템 없잖아요 이거 만화 채우는 템이 없는데 그거를 그걸로 메꾸자 그러면은 육재생 그 풀필때 만화 채우는거 그걸로 메꾸자 LC 붙였고 재생도 갈라야되는데 지금 가를게 없어 나 그냥 구렙 갈래 이거 아크샨을 뽑아야된단 말이에요 개생명체 저거 템 물리딜러 템을 주니까 쌓여네 저거 가를라면 아크샨을 갈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오! 되겠다 이거 잘하면 된다 된다 이거 잘하면 스킬 애쉬 아 까비 너무 아깝다 까비 아 한 마리 까비 나 물리딜러 템 다 있거든요 3개 이거는 덧발톱이다 64원 3번정도는 맞아도 돼 오케이 녹톤 삼성 떴다구요? 아 나 진짜 아 이거 만났어 한동안 안만나 오케이 바로 전판에 만났어 아 아 아 삼성락한 방금 띄웠는데 아니 아니 삼성락톤 피했다고 좋아하는데 어? 그걸 또 이렇게 삼성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나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에? 아 라칸 그래도 안 아프게 져서 다행이다 계속 아 라칸 미쳤다 이거 레벨업 칠게요 다음 턴에 이거 이제는 레벨업 쳐야 된다 아 피데스틱 또 또 써야되네 볼리베어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일단은 템은 대충 잘 들어갔거든요 오케이 일단 템은 대충 다 들어갔는데 오케이 아 자살했어요 오케이 버그입니다 버그 이거 데이지 남아있는거 네 이거 안죽습니다 이거 이게 이기는 처리 당연히 그쵸? 이겼어요 먹을게 없다 구원 갈까? 해볼망은 하이머딩거라서 필요없고 구원 가자 어? 아이번이랑 소라카 용족을 깨려면은 지금 당장에는 용족을 안 깨는게 나은게 좋아요 일단 셉니다 이거 용족은 일단은 당장에는 안 깨는게 나아요 자이라랑 세트를 뺄건데 아크샨을 갈라줘야 되니까 정찰대 받으려면 아 오크삼성 못봐요 오크삼성은 못보고 지금 애들 피를 보면은 오크삼성은 절대 못보고요 아 이거 아크샨이 나와야 되는데 아 아펠리오스 그만해 아이씨 진짜 야 아크샨 쓰지 말자 아펠리오스 쓰자 딩거삼성을 보라고? 아닌거 같은데 딩거삼성은 아닌거 같은데 아펠삼성을 보자 야 아크샨 쓰지 말고 아펠을 쓰자 그냥 아예 세개가 다 딩거라면 아 그만해 고민되게 하지마 나를 어? 고민되게 하시네 자꾸 라칸 이거 팔고 다시 뽑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볼베 버텨줘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야 라칸 다시 뽑아 아 진짜 아크샨 야 맘에 안들어 제발 아 앞에 세 마리 이거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앞에 세 마리는 좀 어 이겼다 다행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이머냐 아펠리냐 그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에? 아 잠깐만 야 야 진짜 왜 그래 야 이거 한번만 이겨줘 어 오케이 제발 하이머딩고야 독턴 그렇지 망령 한번 깠어 죽진 않았는걸? 아 빌 남았어 야 아 아 하하하하하하 오코 삼성에 볼리베어까지 미션 다 깼어요 근데 나 죽을 것 같은데 녹턴한테 물리면 일로 옮기네 그쵸 하이머딩거 보고 아마 볼 거고 이거 아펠리오스 두 마리 이거 팔자 다음 톤에 딴 걸로 넣자 아펠리오스 두 마리 팔고 아 돈이 돈을 다 써가지고 뭐 살 게 없네요 살 수가 없네 뭔가를 아니 이거 뭐야 아 이거 템이 너무 그거 해가지고 에? 가엔의 덧발톱에 이래가지고 아 재생술사 하나 더 있다 야 야 이거 육재생 가자 일단은 일단은 육재생 가보자 이거 역배치 할게요 이거 하이머딩고 앞으로 빼자 야 이거 암살자 개맞네요도 이거 하이머딩고 앞으로 빼면은 되겠다 이거 다 앞에 있거든요 하이머딩고 여기 여기로 빼면 되겠다 그쵸 미션 아 락 하나 쓰자 아유 밑으로 빼라 그랬는데 까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이머딩고가 이제 그거기 때문에 에? 안정적으로 이제 딜을 넣을 수가 있다 스킬 쓰면은 스킬 써 빨리 야 써 오케이 그렇지 아 잠깐만요 스킬 써 한번만 더 한번만 더 그렇지 그렇지 네 못 들어갔네요 자 더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지금 더 멀어졌고 앞에 빼고 뭐든 넣어줘요 아니 근데 늘게 없어요 지금 노틸러스 2성보다는 얘가 더 낫지 않을까요? 자 아 새끼용 죽었구나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아니 그래도 삼성 하이머딩고인데 그쵸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재생술사 3개를 먹고 육재생술사 삼성 하이머딩고 댓글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이게 되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